야생 라쿤은 위험하여 주의해야 합니다. 인간에게 무척 해로운 바이러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라쿤은 도둑 너구리 같은 안대를 쓴 뇌모가 특징입니다. 작은 두 손을 잘 쓰며 솜사탕을 씻어먹고 주변 라쿤 카페, 수많은 해외 영상 등 미디어에서 귀여운 이미지지만 야생 라쿤은 위험하여 주의해야 합니다. 주로 쓰레기통이나 더러운 곳에서 소식하여 환경병 등 인간에게 무척 해로운 바이러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야생에서 만나면 귀엽다고 막 쓰다듬으면 위험하겠죠? 감사합니다. 끝!